안녕! 잠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엊그제 온 거 같은데 또 왔어요. 시간이 좀 걸리죠.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그런 거 봐야죠. 어딘데요, 어딘데! 어딘데요, 어딘데요? 여기요, 여기요. 어딘데! 이토리 씨, 하루 올라가세요. 일단 이걸로 이 춤을 할 거예요. 아, 저요, 저요. 아, 오늘 파이팅 있게 또 엔딩 원샷. 제가 또... 춤추면서 엔딩 생각만 하려고. 엔딩, 엔딩. 저는 항상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죠.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한다. 분량을 확보하네. 어, 숏체인 비하인드로 따지면 한 50%는 제가 하지 않나. 이거 뭐야, 이거 두 번째. 준비 끝. 30%! 어, 우리 10%! 10% 오셨어. 아, 네, 맞아요. 아, 내가 50%, 30% 오셨어. 우리 계현이는 또 카메라를 찾아다니는 애거든요. 아, 화성이 있더라고요. 찾아다니고. 저 이렇게 쓰다 떠는 게 좋아요. 어, 여기 5% 오셨네요, 5%! 어, 여기 3%! 1%! 3%! 아니야, 3%! 3%! 저거 선생님이 머리 왜 아픈 줄 아세요? 아니면 뚜껑 한번 봤어요. 아, 편집 당한 거예요? 다 어디 봤죠? 아, 짤린 거야? 야, 재미가 없어. 제 인터뷰들? 재미있게 했어요. 엠씨가 5분 했잖아.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재미있게인지 어떻게 알아요? 웃으셨다, 이거. 아니, 개인적으로 웃으신 걸 수도 있지. 아니, 재미없다. 아니야. 얘기야 너무 재미없었어. 아, 얘기 진짜 재미없다. 아, 어제 그거 재밌었지. 그러지 마. 어제 랩트리도. 그만! 그만! 아니, 너무 하신 게 아니지. 너무하다, 진짜. 아니. 아, 저희가 오늘 또. 졸려가지고 지금. 대기실에 셀프캠이 왔더라고요. 오늘 또 셀프캠 박살내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시간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럼. 한 시간 정도 찍고 오늘. 저희 또 복도랑 쇼챔피언 탐방 한 번. 오늘 또 싹 한 번. 오랜만에. 그거 맨날 했잖아요, 우리. 바꿔요. 매일. 저희가 또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해진 선배님들 계시고 하니까 한번 가보죠. 인사 한번. 멋있다, 멋있다. 진짜 첫 시도입니다. 오케이. 오늘 시도만 해보고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시도. 시도만. 시도. 오케이, 가볼게요. 아, 선배님. 저희 근데 프로그램. 아. 누구. 아니, 아니. 바로 이렇게. 촬영하러 다시 해봐요, 다시. 아, 선배님. 아, 찍으시면 안 돼, 찍으시면 안 돼. 아, 지금 멤버도 옷 갈아입고 있어요.